라하!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 브루나 허리띠 606장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죠? 제가 전 시즌에 이걸로 헤드헌터를 뽑았었는데 이번에 저희 길드원 분께서 이제 브루나를 오지게 모아 오셨습니다 606장 제가 한번 까서 헤드헌터를 맛보여 드려야겠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지 헤드헌터 나와라 자 바로 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단 하나 간드러지게 하나 뽑아요 그냥 그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제발 나와라 자 울지마세요 헤드헌터 나옵니다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웜 자 일단 제 사리사욕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없는건 상점에 팔도록 할게요 오우 커런씨바 와 개꿀 자 갈게요 헤드헌터 나올겁니다 아 떨려 어떡해 제가 이걸로 헤드헌터를 뽑아서 왔기 때문에 나올겁니다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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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이야 제발 아야 잠깐만 제발 아야 잠깐만 제발 이게 아니에요 이걸 모으는 동안에 그 노력 남들 이제 커런씨 볼 때 열심히 이걸 사고 모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헤드헌터가 꼭 나와야되요 일단 오쉬움 나왔고요 일주일동안 모았다고 하시는데 오 오! 헤드헌터 떴다! 헤드헌터 떴다! 헤드헌터 떴다! 여러분 축하드립니다! 헤드헌터 떴습니다! 하나! 일단 헤드헌터 하나 떴고요 헤드헌터 뽑았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 더 떼읍시다 자 일단 하나 성공 자 일단 하나 성공했죠 좋았다 아직 몰라요 하나 더 툴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거울의 집 도박으로 미러를 날려먹었거든요 한 200 몇 십 액을 날려먹어서 스택이 쌓였나 봅니다 헤드헌터를 주네요 아 나이스다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여기 있는 거 까면 끝이거든요 어쨌거나 헤드헌터가 떠서 전 너무 기쁘네요 진짜 너무 기뻐요 와 진짜 대박이다 헤드헌터가 뜨네 이렇게 606장을 까서 헤드헌터가 결국 나왔습니다 부르나 도박 쉽지 않지만 운이 좋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여러분도 부르나 있다면 수학 옵션으로 통해서 바꾸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한 번에 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라바